산일전기가 올해 유가증권시장의 네 번째로 입성했습니다. 산일전기는 오늘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에 공모가 3만 5천원보다 43% 오른 5만 2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. 올해 유가증권시장에는 APR과 HD 현대마리 솔루션 시프트업이 앞서 상장했습니다. 산일전기는 산업용 특수 변압기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공모금을 생산능력 증대 및 변압기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자재 구매자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. 아울러 글로벌 고객사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.